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꼭 죽어봐야 되냐 이야기죠. 꼭 죽어봐야 죽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느낌을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죽기 전에 그걸 좀 느끼면 어떻게 좀 알면 어떠냐 이야기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살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그렇고 공동체 차원에서 항상 문제가 답지하지 않습니까 문제를 해결해가는 것이 인생사이고 또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주어진 그런 과제인데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문제가 터져 가지고 여러분들 우다닥닥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미리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까 상황이 이렇게 전개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그런 문제를 미리 대비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 그게 여러분들 문제 해결에 큰 범위 내에 다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상황은 뭐 이제 선거가 이제 일단 넘어가게 된 거지 않습니까 선거 부정을 저지른 세력들이 이제 권력을 다 휘어잡은 거죠 그리고 대통령은 항복을 했고 국민의 힘은 전혀 의향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선거 공정성을 규명하기 위해서 활동했던 사람들은 이번에 원내 한 분도 진출하지 못한 거고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선거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피를 본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학습효과가 발생해 가지고 2024년도 총선에서 당선자였지만 낙선자가 된 사람들 가운데 한 명도 나서지 않지 않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부정선거가 밝혀져 가지고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하고 2024년도 여러분들 4월 10일 총선 이후 분위기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이 훨씬 더 식어버렸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대통령도 포기하고 국민들도 포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는 진로가 딱 정해져 있는 거죠 제가 여러 번 강조한 바와 같이 외관상 다당제를 선택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당 지배체제가 자리를 잡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정선거를 한 사람들은 일당 지배체제를 통해 가지고 그냥 심심팔이 땅콩으로 이런 부정선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선거를 무력화하게 되면 결국은 자기들끼리 해 먹는 게 목표지 않습니까 아주 제가 비건한 사례를 들지 않습니까 2018년도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어마어마한 부정선거를 단행해 가지고 25개의 서울구청장 자리에 24개를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했지 않습니까 24자리 가운데 20석이 호남권 인사들로 다 구청장을 채웠거든요 그게 전형적인 모습인 겁니다 선거 부정 딴 거 없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해 먹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 눈도 두려워할 필요 없고 지금 여러분 선간이 부정선거하는 거 보면 이제 국민의 눈도 아량꽃 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 우리 편이니까 우리 세상이니까 그렇게 다 해 먹는 겁니다 해 먹게 되면 일단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불완전해질 것이고 조세 세금 부담과 준조세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되겠죠 그다음에 각종 규제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정부에 항의하는 사람들은 불이익을 많이 당하겠죠 다 침묵하지 않겠으면 지금 홍콩처럼 그다음에 큰 것이 원화가치가 계속 내려가겠죠 화폐 구매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환율이 1400원 1500원 1600원 이렇게 올라가겠죠 구매력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겁니다 구매력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연금 생활자들이 나중에 뭐 아르헨티나라든지 무슨 뭐 그리스라든지 구소련이라는 이런 데 나름은 화폐가치가 추락하게 되면 은퇴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지 않습니까 정액연금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고 달러와 자산을 가진 사람하고 원화 자산을 가진 사람이 운명이 크게 달라지겠죠 뭐 그렇게 가는 게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른 나라의 그런 전체주의화가 진행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면 뭐 막판까지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해먹는 거죠 그래서 뭐 나라가 완전히 그냥 완전히 골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전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 명확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뭐 사람들이 별로 다른 사람들이 해결해 주면 좋지만 해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보니까 장영우 대표가 보내주신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이거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4월 10일 지역구 총선에 서울 종로구부터 은평구 얼까지 사전투표 득표율 당일투표 득표율 차이인 차이값이거든요 이 가방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율이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경우에는 당일투표보다 15.4% 13.6% 14.1%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는 일어날 수 없죠 어마어마한 표를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 줬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나게 큰 10% 이상 대의 차이값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쪽의 표를 밀어줬기 때문에 마치 여기 빨간색의 국민의힘은 표를 빼앗긴 것처럼 나오지 않습니까 딱 이걸 직관중만 보더라도 2020년 4.15 총선에 비해서 훨씬 더 심한 조작을 했구나 이걸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더라도 댓글에 보게 되면 가끔 가다가 내가 참관인으로 참가했는데 전혀 부정선거가 개입될 그런 여지가 없다 사람의 눈은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착실을 그분이 집에 가서 주무실을 거고 그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cctv를 켜놨다 cctv 다 조작할 수 있는 건 누구든지 알지 않습니까 믿을 수 있는 것은 마지막에 나온 숫자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감정이나 이런 것을 다 제외하고 사람의 눈이 내가 눈으로 직접 봤는데 부정선거 발생할 여지가 없다 몇 시간 봤는데 한 8시간 10시간 봤겠죠 그럼 12시간 나머지 14시간 동안 당신이 어떻게 확수할 건 cctv cctv를 어떻게 믿는 cctv 다 조작하는데 바실리아 팁의 조슈아 씨가 cctv 조작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처럼 쉽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나온 결론을 그러니까 민도가 어마어마하게 낮은 겁니다 민도가 낮으니까 이런 지적인 점검으로 대한 부분들을 본인이 안 봤으니까 숫자가 숫자 나부랑이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 숫자 보시고 정신 못 차리게 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자식들하고 죽을 고생을 하면서 아 고생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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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구나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미리 가르켜 주지 않습니까 이게 과학적 발견이잖아요 과학적 발견은 미리 가르켜 주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표를 다 10년 동안 도덕질 당해왔고 이번도 도덕질 당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세손손 도덕질 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도 내 눈으로 직접 봤는데 공박사가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그냥 자식들하고 뭡니까 죽을 고생을 하면서 그냥 깨우칠 수밖에 그 사람들은 죽을 고생을 하면서 내 눈으로 봤는데 부정성 개입할 여지가 없다 cctv 잘 돌아가고 하니까 문제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쟤는 제 이야기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한 것도 제 얼굴이 왜 좋은 거 하니까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지 뭐 어떻게 합니까 젊은 날이야 애사를 가지고 안 되면 어떻게 하냐 그렇게 사람이 그냥 설득하게 노력했지만 그런 거 없는 겁니다 안 되면 본인이 비용 치르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거 보고도 이거 보고도 내 눈으로 봤는데 문제 없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머리를 땅바닥에 쳐박아 가지고 뭡니까 피를 좀 흘리든지 아무튼 저는 오늘 방송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아주 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올 거니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전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은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